굿모닝 비트코인 3월 2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인 오랜만에 기분좋게 출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4020선에 거래되면서 2.57%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16% 급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위권 시총의 코인들 모두 상승해주면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덕분에 시장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1,426억 달러 선으로 뛰어올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그러나 50.3%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외의 다른 코인들도 오늘 상승세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2.48% 오르고 있지만 이오스는 말씀드린대로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6.66%, 바이낸스 코인 2.76%, 카르다노 9.66%, 온톨로지 8.57% 상승하는 등 오늘은 지금 쭉 내려보시면 52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100위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봐도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 오늘은 거래소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 24시간 동안 늘려주고 있는 거래소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와중에 1위는 바이낸스, 2위는 비트지, 3위는 OKEX가 차지하고 있네요. 업비트는 19% 정도 거래량 늘려주면서 25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오스 15%, 에이다 8% 오늘장 분위기 굉장히 좋게 연출되고 있는 빗섬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도 눈에 띄는데 엔진코인 0.53%, 펀디엑스 1.42%, 세타토큰 1.53% 하락하면서 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내림제 보이고 있습니다. 룸도 16%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 좋습니다. 거래량 가장 많은 이오스는 12% 급증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2%대로 오릅니다. OST 10%, 에이다 6% 오르고 있고요. 에드엑스와 세타퓨얼 3%, 8% 내리면서 오늘 상승세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아침 오늘장 주요 뉴스들 먼저 와이스레이팅스의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와이스레이팅스는 저희 블록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평가 등급 기관인데요. 리플과 이오스, 비트코인 순으로 A등급을 부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2019년 암호화폐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가격이 추락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오히려 관련 기술은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줬네요. 일단 가격은 좀 위축이 됐지만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개발자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는 240%, 170% 각각 상승했다면서요. 리플, 이오스, 비트코인에는 A를 줬고 이더리움 A 마이너스, 카르다노부터 스탈라까지는 B 플러스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더 낮은 점수를 준 바가 있는데요. 와이스는 왜 그때 비트코인에 C등급을 줬을까? 사실 2017년 비트코인이 한껏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당시에는 와이스 레이팅스가 지난해 C플러스의 등급을 비트코인에 줬거든요. 지난해죠. 비트코인 등급을 발표할 때 시장 참여자들 모두 분노했다면서 당시 2만 달러 가까이 급등했던 상황에서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면 도저히 높은 등급을 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올해에는 비트코인 등급을 A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한 이유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또 기술 측면에서도 라이티딩 네트워크 도입 등으로 비트코인 확장성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바이넌스 토큰도 좀 눈에 띄는데 비트코인 뒤로 바이넌스 토큰에는 투자 기회를 고려해서 B-를 줬다고 해요. 기술과 수용성 기준으로는 B등급이지만 종합등급은 4위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바이넌스가 거래 플랫폼인데 글로벌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바이넌스 토큰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이러한 이유로 투자 배력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와이스레이팅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때 어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또 기존 금융산업에 적용했던 평가 기준을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와이스레이팅스의 평가 등급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 속에서 이오스도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부터 지속됐던 그런 상승세죠. 사실 이오스는 지난 1월이죠. 1.6으로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고 나서 어떤 유의미한 업그레이드 소식을 내놓지는 못했는데요. 파운더인 댄 라리머가 아주 큰 소식이 6월에 올 것이다 기대감을 자아내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오스 급등의 원인의 한 축으로 꼽히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오스가 리플과 비트코인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이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두 달 후에 또 어떤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지 기대감을 더 자아내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평가 등급을 받고 또 이오스의 대표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모습인데요. 그 외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크크런치의 파운더가 디지털 자산 회사인 바이트사이즈 캐픽털을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자 이 회사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길이 열린 거죠. 이렇게 기존 산업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HSBC의 한 관리자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조금 더 블록체인에 대한 과감한 의견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 미팅 회의에 참석을 해서 현재 시간 수요일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회사들이 열심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기관이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주는 것이 회사들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CFTC 같은 경우에는 원장 기술, 분산 원장 기술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든요.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이야기를 HSBC의 임원 관리자가 했다는 소식 인거죠. 스위스의 규제기관에서는 암호화폐 회사가 불법적으로 3만 7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라는 그런 규제안을 또 내놨네요. 규제안을 내놨다기보다는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닐못을 가려야 한다 라는 그런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앤비온이라는 회사인데요. 앤비온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자 ICO 역시 금융 법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핀마 이 스위스의 규제기관이죠. 핀마는 금융 규제기관인데 핀마는 앞으로도 계속 ICO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나라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것까지 눈감아 주면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것은 가려서 없애고 또 좋은 것만 장려하는 그런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뉴욕이 18번째 비트 라이센스를 타고미라는 프라임 브로커에게 줬다는 소식입니다. 프라임 브로커는요 해치펀드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수탁 서비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해치펀드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관 고객 그 중에서도 해치펀드에게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해치펀드에게 이런 프라임 브로커 기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비트 라이센스를 준 것이죠. 타고미라는 이전에 1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의 소식 활발한 아침입니다.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역시 0.13% 오르면서 4,005선 기록하고 있고요. 4,000선을 넘겼네요. CME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비트코인 선물 0.12% 오르면서 4,010선에 거래됐습니다. 오늘처럼 정말 시원한 상승세 보인장 오랫만이죠.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이 상승세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모습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더 많은 뉴스들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들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광합성 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광합성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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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